미치나리군 그렇다면 여태껏 도쿠가와의 진영을 공격했던 것은 조선과 미치나리를 속이기 위한 술책이었단 말입니까? 이런 장군들에게 미리 말을 하지 않아 미안하게 되었어 그러나 이런 도쿠가와의 미략은 라고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발산하지 말라는 천자의 어명이 계셨어 만에 하나라도 중간에 기밀이 세게 된다면 대사를 그리치게 되므로 특별히 주의했던 것이오 참으로 황제 폐하께서는 양명하신 분입니다 이 여성 제도 와카야마에선 나고야로 은밀히 이동할 테이니 도쿠가와 측은 나고야의 성 북쪽의 진을 치라고 전하도록 하시오 천명 당장 전령을 파견하겠습니다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명을 내려주십시오 충분히 빠릅니다 1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충분히 빠릅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훌륭한 해야되어 1번 군인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여기 끝이에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2번, 1번, 2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닙니다. 이런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공격을 받고 있지만 úc계속 회이 아주 간만간 cual 2번ll %2 이 deton 적의 공격을 받으세요. 적의 공격을 받으세요. 1번, 2번, 1번, 야메잉, 랍래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이 올라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몸을 지켜서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도 남겨서 이것이 위험한 것이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요 네네 알겠습니다요 네네 알겠습니다요 네네 알겠습니다요 오래 기다렸습니 건설이 완료됐습니 건설이 완료됐습니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 네네 알겠습니다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 눈물되지 마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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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물건 많다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 무대 상인이 떠났습니다 빨리빨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이래야 쭈 그렇게 합쭈 이래야 그렇게 합쭈 이래야 그렇게 합쭈 준비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무대 1번 무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의 명을 이럴수가 좋은 물건 가져왔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데 이었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무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무대 2번 무대 올려드립니다 4번ighs reaming 이 여성애! 적의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좋겠군요! 지난번호 구하라! 이 여성애! 이래야 쭈! 그렇게 합쭈! 그렇게 합쭈! 그렇게 합쭈! 이래야 쭈! 지켜라!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보내간만입니다. 너벨이 올랐습니다. 이 여성애! 지켜라! 이 여성애! 이 여성애!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제 particulier 2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부대만이 Removing 지금 레벨이 올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가지요 네네 알겠습니다요 이래야죠 그렇게 합조 상인이 떠났습니다 일본 부대 일반든 1번 부대 일본 부대 미국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대승이오. 이대로 오사카로 밀고 갑시다. 당연하지요. 선봉은 외군이 서시오. 우린 뒤에서 지원하겠소. 좋습니다. 명군이 뒤에서 도와준다면 거칠 것이 없겠지요. 전군은 오사카로 진격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